안녕하세요 문구학자 문학자입니다 오늘은 입문 만년필로 정말 좋은 파카 조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만년필을 리뷰하기 전에 처음 만년필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작은 팁을 드리려고 해요 만년필을 처음 살 때 정말로 고민이 많이 돼요 솔직히 어떤 만년필을 사도 되는데 가장 큰 전제 조건 하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3만원이 넘지 않는 만년필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사용하는 만년필은 어떤 이유로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필압을 너무 강하게 줘서 펜촉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년필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몇 번 써보고서 다시 볼펜을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이런 시행착오를 10만원 이상 쓰시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3만원 이하 천 만년필은 이 정도 가격선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만년필이구나 라고 맛을 한번 보는 거죠 저는 돈이 정말 많은데요 물론 돈이 많으시면 바로 몇백만원짜리 몽불랑을 사셔도 무방합니다 3만원이라는 가격선을 정했다면 일제 만년필을 살지 유럽제 만년필을 살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는 노트 필기할 곳도 많고 다이어리 같은 곳에 깔끔하게 필기할 용도로 만년필을 써볼 거야 볼펜 같은 새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제 만년필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선도 굵직굵직하고 잉크 흐름도 좋은 만년필 역사도 깊고 유명한 브랜드의 만년필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유럽제 만년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제 만년필은 크기의 3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이러트, 세일러, 플래티넘 이 중에서 3만원이 넘지 않는 모델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유럽제 만년필에서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파카, 오로라, 라미, 워터맨, 펠리칸 정도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브랜드가 정말 많아요 셰퍼나 크로스 같은 미국 브랜드도 있고 유럽에도 델타, 로트링, 카외코, 비스콘티 정말 정말 많은데 일단 대중적이고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돼지고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삼겹살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갈매기살, 항정살 이런 부위를 먹어본다고 해도 뭐가 다른지 잘 느끼지 못하겠죠 가장 대중적인 삼겹살부터 먹어보자고요 이 중에서 오로라는 3만원이 넘지 않는 저가 모델은 없기 때문에 살짝 빼주시고요 라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파리라는 모델은 3만원이 살짝 넘는데 사파리도 첫 만년필로 괜찮습니다 일제 만년필에도 저가 모델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은 파카의 조터라는 만년필이에요 파카가 저가 만년필군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중국제 만년필을 고르셔도 됩니다 3만원이 넘지 않는 중국제 만년필 정말 많아요 지나우 같은 회사는 펜촉을 굉장히 잘 만드는 편입니다 대만의 트위스비라는 만년필도 가격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다만 제가 중국제 만년필을 많이 써보지 못해서 자신있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 정도 브랜드 중에서 3만원이 넘지 않는 만년필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말이죠 만년필은 무조건 멋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나 색상을 보고 고르시면 되고요 굵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굵기나 배럴의 모양을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게를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첫 만년필에서는 이게 만년필이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년필이 자기한테 맞다 또 다른 만년필을 써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살짝 비싼 만년필을 사서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입문 만년필로 추천드리고 싶은 파카 조터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죠 파카 조터 오리지널 이 만년필 3만원도 안 합니다 2만원 전후에요 당연히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아주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종이 케이스에 담겨 있고요 구매하는 곳에 따라서 컨버터를 끼워주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확인을 해보세요 조터라는 모델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만년필보단 볼펜으로 유명한 게 조터에요 1954년에 볼펜으로 등장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이라고 합니다 파카 51이 만년필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면 조터는 볼펜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9년에 만년필 모델도 등장을 해서 중간에 단종이 되기도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죠 지금의 조터 오리지널이라는 모델은 2019년에 등장을 한 모델입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등장한 모델이죠 이 조터 오리지널이라는 모델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레드 등 원색에 가까운 톡톡 튀는 색상들이 많죠 저는 샛노랑색, 옐로우를 구매를 해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터 오리지널 모델이 아닌 일반 조터 모델도 있어요 펜촉은 같은데 배럴의 재질이 살짝 달라요 오리지널은 플라스틱, 일반 조터 모델은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리지널 모델보다 살짝 더 비싸집니다 조터 오리지널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죠 화려하지는 않아요 플라스틱 배럴에 캡은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클립은 파카의 상징이죠 화살 클립이 보이고요 캡의 하단에는 파커라고 써져 있네요 캡탑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파카의 중고가 모델을 구매하시면 캡 탑 부분도 살짝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캡의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캡을 열고 닫을 때 압력 차이로 인해서 잉크가 새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하죠 이 구멍이 있어서 잉크가 마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캡을 열어서 사용을 할 때 잉크가 말라서 나오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캡은 당겨서 여는 푸쉬캡 방식이고요 그립 부분은 이렇게 검정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배럴과 그립 사이에 살짝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잉크 충전 방식은 컨버터 방식입니다 물론 카트리지를 쓰셔도 됩니다 파카의 컨버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나사식과 피스톤식이 있는데 나사식이 좀 더 비쌉니다 조터 오리지널 모델에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잉크를 주입할 때는 나사식보다 이런 피스톤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피스톤식에는 안에 이상한 구슬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구슬이 잉크의 흐름을 더 좋게 하고 잉크가 다 떨어지면 소리가 나면서 잉크 충전 타이밍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구슬이 달그락거리는 게 거슬릴 수 있습니다 조터 모델을 사면 컨버터를 준다고 해도 이 피스톤식 컨버터가 딸려올 겁니다 이 컨버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사식으로 구매를 해서 갈아 끼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팬축을 한번 보죠 팬축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부메랑 모양의 선이 세 개 그어져 있네요 프랑스 차 중에 시트로행이라는 차가 있는데 시트로행의 엠블럼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축은 F촉이에요 한국이나 일본은 F촉만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은 유럽제 만년필 F촉에 비해서 살짝 얇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펠리칸이나 오로라, 몽블랑 F촉보다는 확실히 얇더라고요 조터는 저가 만년필인 만큼 당연히 스틸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천만년필에 금촉 쓰실 필요 없습니다 스틸잎도 훌륭해요 필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움보다는 사각거림이 강해요 단단한 팬축에서 느껴지는 경쾌한 사각거림 이게 조터의 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쫀득거리는 필감, 버터처럼 부드러운 필감 이런 필감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스틸잎과 종이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사각거림을 한번 느껴보세요 조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굉장히 가볍다라는 점이에요 캡을 포함하면 무게가 14.2g 정도 캡을 제외하면 8g 정도예요 만년필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예요 만년필은 비싸질수록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볼펜을 쓰다가 갑자기 무거운 만년필을 쓰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가벼운 만년필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만년필에 적응하기가 편할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휴대용으로도 좋은 게 이 조터입니다 조터의 단점이라면 너무 가벼워서 묵직한 그립감과 안정감은 살짝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조터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다른 만년필은 쓰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입문 만년필로 추천드리고 싶은 파카의 조터 오리지널 만년필을 리뷰해봤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펜이에요 펜 자체가 얇고 배럴이 플라스틱이라서 살짝 저렴한 느낌이 나는데 써보시면 경쾌하게 사각거리는 게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입문 만년필의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나 고르셔서 만년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